안녕하세요. 심일성의 매드토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필 3선 4가 5온 6수, 피트 메가 1왕 체제입니다. 자, 재필 3선 4가 5온 6수 뭘까요? 재수는 필수, 3수는 선택, 4수는 가슴이 시키고, 5수는 운명이다. 육수는 뭔가요? 육수부터는 그냥 찬바람 불면 원서 접수를 하러 갑니다. 평생 봐요. 수능을 20번 본 사람도 있습니다. 육수처럼 흐른다. 육수처럼 흐른다는 미미미누가 한 말입니다. 피트 메가 1왕 체제, 이게 굳건해지고 있는데 저는 손준 선생님인가요? 지금 이제 뒤로 물러나셨잖아요. 그분이 현장에서 1타 강사하던 시절에 학창시절을 보내서 지금의 1타 강사들의 면면이랑은 틀리지만 미미미누를 다들 보지 않나요?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교수 후보 아니면 재미로도 다 보죠.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 길거리 수학 챌린지 하면 엄청나게 아이돌급으로 몰리잖아요. 거기서 제일 유명한 게 어디였죠? 몸도 좋고 막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수학 문제를 막 두 개를 다 풀어버리잖아요. 댓글에 너 절대 우리 동네 헬스클럽 창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조회수가 몇 천만 원이던데. 어쨌든 지금 이 제필 3선 4가 5온 6수가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재학생들은 무조건 또 봐야 돼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킬러문항 배제랑 의대 정원 확대잖아요. 그 킬러문항 배제.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EBS 교재에 킬러문항이 있다. EBS 연계율이 50%였잖아요. 그 전에 초반부터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 이거 사실 두드러기 같은 거거든요. 두드러기를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두드러기를 긁고 싶잖아요. 두드러기 긁는 순간 두드러기가 두세 배로 늘어나요. 누가 와서 건드려도 욕을 먹는 곳입니다. 이거. 그렇죠?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교육 누가 와서 좀만 건드리면 난리가 나요, 전국이. 이거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학부모님들이. 그런데 지금 이것도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판도로 보면 그동안 정시 비중이 너무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수능 하나 가지고 인생이 좌지우지 되니 그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니까 갑자기 막 무슨 알지도 못하고 솔직히 아시겠어요? 대학 전형 어떻게 가는지? 대학 전형이 수천 개예요, 수천 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써야 될 무슨 학생분이 이런 거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이게 막 무슨 뒷구멍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이러니까 또 정시 확대로 또 다시 가고 있잖아요. 약간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또 EBS 연계가 50%가 된 거는 옛날 일인데 거기에 킬러 문항이 있어서 EBS 연계 문항에서도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 2천 명, 이제 또 정부랑 법원이 붙었던데 그렇죠? 어제 법원에서 정부한테 2천 명 근거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정부가 또 열이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왜 이럴 때마다 그러면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되면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쨌든 너무 시끄러운데 그거는 어디 알아서 할 일이고 거기 끼기가 싫습니다. 끼면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교육부 자료가 아까 똑같은 거고 그럼 이게 건드려서 그러면 과연 킬러 문항을 이게 결국 다 뭡니까 결국? 킬러 문항 배제하고 의대 정원 확대한다는 게 지금 뭐 비정상적으로 커진 사교육을 누르고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잖아요. 결국 그거잖아요. 그 모든 골이 그거잖아요. 목표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학력고사 시절부터 수능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간 동안 해왔던 목표가 결국 뭡니까? 사교육이 풍선처럼 부풀어오는 거로 터뜨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됐느냐. 물론 교육부는 이게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했지만 모든 수치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모든 수치가 역대 최고치에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체는 사교육비 총액 27조 1조 원 역대 최고치고요. 2022년 26조 원보다 1조가 늘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누가 학교만 보낼 수 있겠어요. 옆에 애들이 다 하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죠. 어릴 때는 토끼랑 놀고 토끼 당근 먹이로 가고 딸기 농장 가고 고구마 캐러 가고 옆에 애들이 영어 수학을 돌리고 있는데 내 아들, 딸을 군고구마 캐러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 90% 육박합니다. 지금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7.3시간 역대 최고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대 최고치에요. 지금 2023년도에 전체 학생이 43.4만 원입니다. 월평균이. 학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모든 학년에서 전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6학년, 1학년, 3학년 모두 다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게 연쇄작용입니다. 의치, 한약수, 무슨 초등학교 의대반 따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어디서 이거를 듣느냐. 어디서 듣느냐. 어디서 듣느냐가 나옵니다. 다음 화면 없나요? 여기서 이제 사교육 참여 이거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럼 이걸 어디서 듣느냐. 제일 많이 듣는 게 뭡니까? 개인 과외입니까? 그룹 과외입니까? 학원 수강입니까? 방문 학습지입니까? 인터넷 통신입니까? 2022년이든 23년이든 가장 수치가 높은 건 학원 수강이 22%대예요. 2023년 24%대고요. 거의 4분의 1은 이게 다 학원 수강에 몰려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두드러기를 건드리면 건드리면 두드러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아까 사교육 통계치가 전부 역대 최고치죠. 그중에 결국 학원 수강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사교육 통계가 다 올라가면 학원을 많이 간다는 얘기겠죠. 결국. 학원이 좋겠네요. 그렇죠? 킬러문항 배제를 하건 의대 정원을 확대를 하건 아니면 반대로 킬러문항을 다시 넣건 의대 정원을 다시 축소를 하건 어쨌든 가요. 왜냐? 사람이 불안하니까. 학부모들이 불안하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또 킬러문항을 두세 개를 넣고 의대 정원을 축소해버리면 그러면 또 어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어떻게 되든 불안해서 그냥 갑니다. 누구한테 가요? 매년 다음에 전망을 해주는 1타강사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미미미누 채널에서 2024-25 1타강사 설문조사를 3개월에서 올렸잖아요. 영상을. 그걸 보면 지금의 상황이 나옵니다. 뒤에 자료를 그냥 쭉 볼게요. 이제. 자, 2024 국어. 메가스터디 강민철 강사님 40.6%로 1위입니다. 2025년도에 36.4로 줄었으나 아직도 1위죠. 2위권에는 대성 마이맥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성이 여기서는 강세죠. 이 지금 원래 지금 메가스터디 대성 마이맥 이 2초수의 3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3강이라고 하기에는 2초수가 좀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메가스터디 강민철 강사님이 어쨌든 2025 국어에서도 1위를 유지하셨고요. 그다음에 수학을 보겠습니다. 수학은 압도적이죠. 2024 수학 메가스터디 현우진 강사님 66.4입니다. 2025에 59.3으로 줄었고 그게 이 11.4를 차지하던 정승재 강사님 아시죠? 워낙에 언론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슈퍼스타 K에도 나오죠. 노래를 부르셨어요. 정승재 강사님. 물론 이걸 현우진 강사님이 나중에 돌려서 저기 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죠. 현우진 강사님이 강의해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뭐 방송 출연을 하긴 하니 뭘 하긴 하니 그게 약간 댓글에서는 다 정승재 강사님이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약간 틀리죠. 스탠포드 때 나오셔가지고 이 지금 약간 초상위권, 그렇죠? 의대를 노리시는 분들이 현우진 선생님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뭐 민민우 최선생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1.4에서 14.4로 정승재 강사님이 는 게 워낙 방송 출연도 많이 하지만 킬러 문항이 배제됨으로써, 그렇죠? 중하위권 혹은 중상위권의 그 초상위권 뺀 그 학생들이 정승재 강사님 쪽으로 가지 않았냐 이런 분석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의 뭐 다섯 배의 스코어로 현우진 강사님이 압도적입니다. 메가스터디고요. 국어, 수학이 다 메가스터디가 1위죠. 세 번째 영어입니다. 영어 뭐 지금 이명학 강사님, 조선생 강사님 워낙에 팬덤이 두툼한데 이 지금 대성마이맥 이명학 강사님이 2014 영어 40.4로 1위였고요. 조정식 강사님이 33.3입니다.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는 1, 2위 격차가 적은 부분이죠. 이 3위권도 지금 만만치 않은 부분이죠. 2025 영어에서는 41.7로 대성마이맥 이영학 강사님이 조금 한 6% 정도 떨어졌지만 1위를 유지했고요. 조정식 강사님도 28.6인데 33.3에서 5% 정도 빠졌습니다. 저 두 개 빠진 거에서 여기서 신성이 탄생했죠. 이게 어렵거든요. 대성마이맥의 션티 선생님이 13.2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다 볼 시간 없고 쭉쭉쭉 나가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몇 개만 더 봐볼까요? 생활과 윤리, 2014 생활과 윤리 대성마이맥 임정환 41.7로 1위였고요. 2025 생활과 윤리 49.7로 더 올라가면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여기 좋아하시는 이지영 강사님 있죠.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투스 이지영 강사님이 29.7 그리고 지금 29.7 그대로 유지했네요. 이 이지영 강사님의 팬덤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여기서 결국 대성마이맥의 임정환 선생님 꺾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꺾지 못하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국지리는 압도적입니다. 이건 거의 푸틴 지지율과 같아요. 메가스터디 2위상 84.5 2025년에 85.1 더 올랐습니다. 대성마이맥 이 지금 전송호, 이투스, 이남승, 이타스 이도 다 합쳐도 이 빠더너스, 문상훈은 뭡니까? 장난이 아니고 빠더너스, 문상훈, 금상고, 양주성 이런 건 장난으로 해요. 지금 진짜 강사님이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문상훈 개그맨이. 대성마이맥, 전송호 이게 다 합쳐도 안 돼요. 나머지를 다 합쳐도 안 되고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다 있는데 그렇죠? 생화물질하고 싹 다 있는데 이다지 선생님도 저기 좋아하시죠? 쭉 있어요. 쭉 나와요. 근데 쭉 나오는데 이걸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메가스터디 1왕은 깨지지가 않았어요. 메가스터디 1왕은 깨지지가 않았고 대성마이맥에서 이제 물화생지가 나오고 있죠. 학력고사 시절이나 수능 초반 분들은 물화생지가 뭔가 하지만 물화생지가 앞쪽 딴 거고 메가스터디 생명과학도 압도적이고요. 지금 여기서 원래 윤도현 강사님이 탑이었는데 빠지셨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메가스터디가 여기도 다 모두 먹었고요. 지구과학도 메가스터디 압도적입니다. 이런 선택과목은 메가스터디가 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메가스터디 1왕 체제는 아주 굳건하고 뭐 사탐이나 과탐 쪽에서 지금 이투스라던가 지금 대성마이맥에다 추격전에 나서고 있지만 메가스터디 1왕 체제는 굳건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왕 체제가 굳건하면 메가패스 가격을 파격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계속해서 비슷하다고 하면 가격을 다운시키겠죠. 하지만 1왕 체제가 압도적이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릎박도사에 빙의해서 오늘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타보다 더한 1타 맛집 메가로 가라!